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셀러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젊은이 교회 새해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처음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는군요. 2월 말은 특별한 우리 외부 강사님이 오셨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올 한 해 정말 붙들고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또 비난도 받습니다. 그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 공격 또는 멸시와 차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 자체가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쁘고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져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안 좋은 그런 뉴스의 대상이 되는 것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는 나쁜데야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한국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6년이에요. 서울대학교 하반기, 가을학기 개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갔었는데 예배를 쭉 진행하다가 기도 순서를 맡은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아주 똑부러지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그런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에서 더 이상 기도를 못하고 우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본인의 마음이 격한지 울어요. 그건 한국 교회가 이미 그때부터도 우리 기독 청년들의 마음에 너무나 큰 아픔이 됐다는 뜻이죠. 한국 교회 목사여, 그날 설교자로 가는 제 마음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청년들에게 넘겨준 것이 참 죄스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꺼내기가 참 조심스러운 그리고 가족들에게 예수 믿게 전도도 해야 될 사람 또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은 사람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교회가 정신 차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좀 처신을 잘 해보자고 그렇게 호소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없어요. 캠페인을 하거나 우리가 다짐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모임을 가져서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한번 기울어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흐름이 있어요. 줄다리기도 그렇죠. 한번 힘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그러면 끌려가는 쪽은 그냥 더 가속도가 붙게 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밑바닥인지 더 한국 교회가 더 침체의 길로 내려갈지 여부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느냐에 달려 있어요. 회개가 부흥의 신호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회개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회개하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은밀한 죄를 짓고 살았든지 내가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내 생활 습관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고 이런 문제들 아마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회개해야 되는 건가 물론 그런 문제들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핵심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산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참 나라가 어렵고 한국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비참할 정도로 한국 교회 존재 가치가 그렇게 약할 때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일본과도 다르고 중국과도 다르고 한국은 참 달라요. 한국은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한국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 교회의 처음 부흥의 신호탄은 1903년입니다.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는 1907년 평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작은 1903년이에요. 하디영 선교사님, 미국 분인데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원산에서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어요. 여름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리트릿을 갔는데 그분이 참 선교사님들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라 메시지 부탁을 받았어요. 세 번의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분에게서부터 한국 교회 부흥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회계를 첫날 말씀을 전할 때 동료 선교사님들 앞에서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한 거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부터 선교사님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로 주일에 돌아가서 한국 교인들 앞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잘못해서 한국 교회가 어렵다.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된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서양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인들을 좀 멸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 사이가 조금 안 좋아요. 선교지마다 흔히 겪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좀 우월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교인들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유럽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조선시대 말 비교가 안 되죠. 생활 수준도 사람의 의식도 특히 성경을 제대로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서양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답답했겠어요. 한국 교인들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내년 노름이나 하고 그리고 또 술도 마시고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는 있을까 세례를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선교사님들은 세례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반듯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드 성교사님도 한국 교인들은 참 문제가 많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한국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날 하드 성교사님이 무엇을 회개했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존경받는 선교사님 미국에서 한국까지 선교를 하러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사이신 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가 된 것 자체가 아니 예수를 믿어도 보통 잘 믿는 분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수련회 때 강사가 될 정도면 선교사님들이 다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다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 위해 구원하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에 오실 거고 그걸 믿은 거라면 믿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믿고 하는 것 우리 조선에 와서 조선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조선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 자기가 한국에까지 왔지만 그건 자기가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는 일을 했어요. 여기 한국까지 왔고 여기서 복음도 전했고 어떻든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교인들을 훈련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열매가 없어요. 아, 여기는 안 되나 봐. 그런데 왜 그랬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으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일을 했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왜? 내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하드 성교사님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교회가 이 모양인 것은 전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했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텐데 나는 계속 이 조선에 있는 교인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너 수련회 성교사님 수련회 때 너 그 고백을 하라. 너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니까 이 모양이 된 거다. 너 그 사실을 고백하라. 그래서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성교사님도 다 정말 정말 마음이 깨어졌어요.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그때 당시에 한국 교인들은요. 그날 주일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하드 성교사님은요. 가까이 가서 그분이 의사인데 내가 몸이 아파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말도 못했어요. 왜 워낙 이분이 까다로우신 분. 무서워서 차라리 아픈 게 낫지. 그 성교사님한테 가서 그 성교사님과 이야기하는 게 더 부담돼. 그날 내가 약 안 먹고 아픈 게 낫지. 이럴 정도로 그런 참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자기들하고는 수준이 너무 다르신 분. 그런데 이분이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은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어서 여러분이 본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 조선 땅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성교사인 나 자신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못했으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막 성교사님이 회계를 하니 교인들이 그나마 교인들도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여기저기서 회계가 터진 겁니다. 내 잘못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참 놀랍지요. 자기 잘못을 터진 거예요. 성교사님이 자기 잘못을 회계하니까 여도나도 자기 잘못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903년부터 하디 성교사님이 가는 집회마다 회계붕이 일어납니다.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인들이 막 다 회계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회계하고 옆집 사람한테 회계하고 돈 빌렸다가 앙도 갚은 사람한테 가서 회계하고 그러니까 동네가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요즘에 교회 그게 서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전국 곳곳에 회계 부흥이 일어나다가 평양에 1907년에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 지금으로는 목사님격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돈 띄워 먹었다고 친구가 죽으면서 일찍 죽으면서 아이들을 어리고 자기한테 돈 200원 그때 동시로는 큰 돈이죠. 이 어린아이들에게 맡길 수가 없으니 당신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맡아달라. 우리 아이들이 크면 이걸 전달해달라. 염려하지 마시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중에 100원은 써버렸어요. 반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는 이거 당신 선친이 남겨준 유산이네 하고 전해주었는데 그걸 회계하라. 성령께서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교인들이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이러질 않고 참석한 사람이 다 자기 죄가 터지기세요. 그래서 평양에 대부응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부응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안 믿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가족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통해 만나는 우리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주님이 나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부응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교인이 많이 늘어나자고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젊은이 교회가 뭐 2천 명 3천 명 청년들이 모이자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을 믿고 이제는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살든 전적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그렇게 살아보자.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니까. 이런 역사가 한 개인이 아니고 전체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목포 쪽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그냥 서울에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집으로 내려가야죠. 거기 직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진해기가.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위험한 처지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된다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어요. 주님이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리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뜻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그렇지만 하여튼 주님이 성령이 임할 것이라 하루를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요. 그런데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 흩어져서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예배당에서. 여러분은 얼마 동안 계속 기도할 것 같아요. 점심때가 됐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점심 먹고 다시 모여서 저녁때가 됐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하루가 다 곱박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안 일어나네. 내일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아마 거의 대부분 떠날 거예요. 이틀째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삼일째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끌고 나갈 거예요. 얘 너 이러다가 큰일 나 이렇게 그런데 그들은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요? 열흘 동안.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죠. 열흘 동안 열흘 만에 일어날 거라고 했으면 기다리는 게 어렵지 않지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열흘째 되는 날 때가 일어났어요. 오순절이었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역사를 행하시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현상을 말할 수도 있어요. 방언을 했다든지 불이 사람들 머리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든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모인 자리에 들렸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구나.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은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와서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벌써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찬양 부를 때 마음이 뜨겁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주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고 이걸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각각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는 다 다르죠.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 백이시며 모두가 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았어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두려움도 없어지고 갈등도 없어지고 그리고는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초점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임재를 눈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있어요. 개인 부응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정말 사모할 것은 공동체가 다 함께 알게 됩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가 돼요. 한 개인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면 본인의 개인적인 삶의 가정의 직장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나라와 민족의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 이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문제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어려워진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부응을 향한 갈망이 뜨거워지는 때라는 뜻이 기도 해요. 우리가 다 너무너무 간절해요. 교회가 편안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응을 위한 기도도 다 식어져요. 지금은 하나님 부응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없이는 지금 한국교회 존재 자체도 위기에 처했다고 할 만큼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져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끼리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폄하할 수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한국 역사는 교회의 부응과 밀접하게 근대사가 같이 갔어요. 교회의 위기는 나라 전체의 위기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살기 좋아진 것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살률 이혼율 낙태율 음란의 문제 상상이 안 될 정도 우리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적인 갈등 남북 문제 보금의 통일 다 불가능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부응이 일어났던 일은 열흘 동안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가 먼저 있어야 부응이 그 다음에 와요. 부응이 오고 난 다음에 부응을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응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 중에 부응을 경험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그리 해야 돼요. 누군가는 기도로 심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다시 부응이 올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너무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 120문도는 누구도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냥 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영적인 눈이 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오셨잖아요. 지금 이 영상으로도 예배 참석하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와 계세요. 성령님 그분이 부응애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부응애 큰 물줄기 위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로 부응애 우물을 파면 부응이 터지게 돼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좌절이 심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한국교회는 변하지가 않아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 부응을 위한 기도에 좌절이 왔는지를 하나님이 깨우쳐주셨어요. 저는 부응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봐줘요. 하나님 좀 어떻게 역사에 좀 해봐줘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부응은 제 속에 와 있어요. 성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부응은 이미 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요. 기도가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 부응을 주세요 가 아니고 부응을 더 더 역사에 주세요. 이미 와 계시니까 마음의 간절함 안타까움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 너무너무 답답함 전부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야지 맞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 부응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공감이 있다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가정에도 부응이 일어나야 돼 내 직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다 성령님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들 많잖아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요 빈정거리고 말도 안 되고 웃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부응이 임해야 된다는 설교 자체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뭐해 도대체? 이미 여러분 안에 부응이 임한. 그래서 기도가 부응을 주시옵소가 아니고 더 역사해 주세요. 더 이미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리고는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버렸어요. 방언이 터지고 정말 소리소리 지르고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정말 불이 임하는 경험을 했어요.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으로 주님은 오셨어요. 그걸 기도로 누구든지 파기만 하면 부응이 터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부응이 터졌어요. 1700년대 영국의 웨슬레를 통하여 감리교의 부응이 일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기도로 부응이 터졌어요. 그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를 쭉 읽어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혀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는 가운데서 안타까움만 있는 그 기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웨슬레를 사로잡고 그 무리들을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웨슬레 한 사람이 회심하고 6개월 뒤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함께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리교 운동이 터집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시절 조나단 에드워드 1차 미국 영적 대각성 샬스 피니의 2차 영적 대각성 전부 다 기도로 터집니다. 1900년대에 미국에 일어났던 오순절 부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부응이 터져요. 우리 한국의 부응도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부응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올해는 2021년은 정말 하나님 부응을 주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왜 무슨 부응을 원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저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부응이 아닙니다. 예배당 크게 짓자는 부응도 아닙니다. 우리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눈뜨게 해달라. 모일 때마다 어느 모임이든 어느 예배 자리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달라. 엉뚱한 소리하는 분들 그런 사람이 휘둘리거나 제발 그렇게 하지마요.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부응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한국교회를 준비시키는 기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젠간 지나가게 돼요. 그때는 한국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함께 계신 거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교회인데 모여서 하는 거 보면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설교자도 엉뚱한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리고는 실제로 은밀한 죄를 짓고 교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죄의 종 육신의 종으로 살고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는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 때문에 또는 어떤 성교사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서 우리는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듣고 있으면서도 염려 근심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인만웰 그렇게 찬송하고 은밀한 죄를 또 짓고 하나님의 삶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삶을 믿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삶을 믿고 있는 것들은 다 끔찍이 싫어하고 예수를 믿고도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사랑은 어디 갔는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지겁게 내어놓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의 임지에 눈이 안 뜨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면 완전히 다 뒤바뀌지겠습니다 하나 딱 하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의식이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내일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내일 출근하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모든 게 다 의미가 달라져요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지 몰라요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달라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안타까움 우리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다 주님의 임지를 경험하게 하소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분명히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상처만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 번에 신학교에서 그 생각이 드는데 예배드리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줘요 많은 젊은이들 학생들 교회에 왔다가 떠나요 교회에 좋은 느낌이 없어요 왜 그렇죠? 교회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다는 거 그건 믿어졌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제 마음속에 어떤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전도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근심이 생기는 게 성령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도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너무 분명해요 교회 안에 함께 계신 것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오셨나요?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이름으로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이름으로 오늘 설교를 누가 하시지? 설교자의 이름으로 온 사람 친구 때문에 온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온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정말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정말 뜨겁게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정말 목이 말라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우리는요 완전히 이 예배 분위기 다 달라질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보일 테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보이면요 설교자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교인이 몇 명 모있냐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배당이 어떤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보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도 않고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도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기대가 없어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너 생각은 어때? 너 생각은 어때? 야 우리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들끼리 그냥 모여서 우리들 생각에 좋은 대로 교회를 꾸려나가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교회로 모여도 예수님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의견이 안 맞으면 갈라지고 뭐 딴 교회 간다 그러고 우리 마음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도 예수님을 여기서 못 만나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교회 모여서 주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강력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고 열 사람 백 사람이면 더 낫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짜 갈망을 갖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모여도 오히려 더 마음이 씁쓸하게 교회에서 시험받았다 낙심했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은 실제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세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제목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는 눈을 뜨고 싶습니다 이건 반드시 응답돼요 얘야 너에게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제 안에 계신 것만 저 사모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응답 안 해주실 이유가 뭐 있어요 다른 기도 제목은 혹시 때를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더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주저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가지고 서로 연합해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를 진짜 한번 살아보세요 2021년 이번 동계 수련회도 말입니다 2021년 2월 5일 6일 여러분 평생의 간증거리가 돼 하나님이 하세요 그 온라인으로 들이는 동계 수련회 때 나 주님을 만났어 주님의 역사가 내게 임했어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해마다 일어나는 이런 동계 수련회 단기 성교들이요 영적으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왜? 엄청난 기도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집회들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드와이트 무디가 신발 외판원이었습니다 공부도 못했죠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하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건추장에서 모인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설교하시는 분이 설교를 하기를 이 세상에 아직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만 생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드와이트 무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초라해요 공부도 못했죠 가진 것도 없죠 신발 외판원 하면서 그런 초라하지만 그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인물이 잘나야 된다 집안이 좋아야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만 하면 된대 자기가 못할 게 없어요 그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 아직도 없대는데 나를 쓰세요 제가 주님께 완전히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그 생각만 했어요 무디가 된 거죠 여러분 그걸 못하시겠어요 저는 주님밖에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저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무엇보다 먼저 우리 선한목재교회 젊은이 교회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다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그 부응을 주십시오 가까이는 이번 동계수련회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서로 다 만나게 되지만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만날 수 있죠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온라인상의 하나님의 부응을 주셔서 새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없는 세상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때문에 너무 즐겁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정말 살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청년이니까 여러분 때 그 눈이 뜨이고 그 부응을 경험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복되게 사실까 저는 제 삶의 이제 끝자락 부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까 그 일이 한 개인 개인이 아니고 여러분 전체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이번 동계 수련회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우리 눈이 뜨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민족을 주세요 교회 공동체가 바뀌면 그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다 일어나서 부르고 우리 다 일어나서 부르고 우리 다 일어나서 부르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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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위해 부르고 우리 위해 부르고 제가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끝이 열리고 하나님의 끝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부르고 우리 부르고 주님의 풍경으로 운하시오 주님의 풍경으로 가리도하시오 하나님의 풍경으로 성원하시오 하나님의 풍경으로 성원하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 원하시오 성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시오 주를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상호하시오 하나님 주님만 원하시오 주님만의 이길 원하시오 주님으로 즐거워 하시오 하나님 주님 없는 세상으로 인하여 안장도 아버지의 풍불 하나님 기도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특별히 2021년 2월 5일 6일 동계수련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응을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한 목적의 젊은이 교회 모인 공동체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시간마다 모인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 눈이 뜨이게 하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없는 세상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주님을 믿게 된 이들로 인해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죽게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가 주를 알게 하는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고 세계 열방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새 부응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불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젊은이 교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소서 더 하소서 이미 역사하신 주님 더 역사하소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2021년 우리가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 교회 역사에도 우리 민족과 나라의 역사에도 기록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교회에 대한 온갖 비난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보며 성도들을 보며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용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헌금했습니다 11조와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소서 믿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주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병든 몸을 치료하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나라가 하나님을 경위하는 나라가 되고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최충규 성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다 석방되게 하소서 전세계 코로나19가 물러나고 영적 대각성이 나라마다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회 세문이 활짝 열리게 역사에 주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젊은이 교회 예배 참내 모든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청년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추구하나 없나이다 아멘